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신성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하늘에 구멍 뚫렸나 서울 경기 북부 물폭탄 피해 속출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특히 경기 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비피해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배가 전복되거나 축소하고 인천 쪽도 벽이 붕괴되고 피해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곳곳에 홍수경보 주의보가 뜨면서 오늘 오전에 재난안전대책 비상 3단계까지 격상이 됐는데 지금은 잠잠해지는 지역도 있지만 비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온다니까 더 이상 피해 없이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라디오 생방송 중에 속보가 뜨면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라디오를 계속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앤성형인 저희 둘이서 사연 하나에 깊게 과몰입해보는 시간인데요. 딴짓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스타그램에 스페셜 DJ들의 실루엣 사진을 올려놓고 누군지 맞춰보는 배텐 스페셜 DJ 퀴즈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드디어 정답을 공개합니다. 바로 순서대로 유희관 이무일 넉살 김풍 제 빈자리를 꽉 채워줄 분들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스페셜 DJ 유희관의 텐은 다음 주 수요일에 시작하니까 다음 주부터 저 없는 3주간에도 배텐을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나올 때도 있습니다. DJ 4명을 전부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100상을 드리고요. 당첨자는 텐스타그램에 발표를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마지막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날 때 미션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조아영님 아침 9시 라디오부터 밤 10시 배텐까지 달려왔어요. 야근 메이트 배텐 하루 참 기네요. 와 너무 기네요. 이렇게 오래 일하셔도 되는 겁니까? 체력관리 잘하시고 비오는데 대게 돌아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0729님 알바 주급이 들어왔는데요. 돈이 통장에 입금된 지 4시간도 채 안 돼서 보험료 자동이체로 전부 빠져나갔어요. 하필 급여일이 보험료 납부일과 같아서요. 늘 그래왔지만 제 월급 통장은 종점이 아닌 경유지입니다. 며칠이라도 좀 보유하다가 쑥 빠져나가는 게 낫나?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위험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쓰게 되니까. 하하 참 패싱 포인트 그죠? 2619님 앞으로 수능이 약 120일 정도 남은 현역 수험생입니다. 배 때는 수능 끝나고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두 달 동안 뭘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수능 끝나고 뭐 이렇게 딱히 대단한 걸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능 치르기도 전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 지금 방학 같은 게 된다면 근데 잠깐만 수능은 아직 멀었잖아요. 벌써부터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세요. 수험 공부부터 배텐 먼저 끄고 면허증 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좀 비워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뭘 크게 해야지 이때 이렇게 하면 또 뭔가를 채운 느낌이니까 비워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4029님 생일 선물로 슬램덩크 만화책 전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성인되고 만화책 선물 받긴 처음이라 초등학생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야 어떻게 뭐 애장판으로 받으셨나요? 요즘은 처음에 나왔던 고 30몇 권짜리 그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하도 여러 번 봐가지고 그렇죠? 거의 다 외웁니다. 오윤석님 습습한 한주입니다. 예전에 대충 결정해달라고 제습기랑 무선 이어폰 중에 어떤 걸 살지 골라달라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샀습니다. 결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환한 눈썹을 가졌지만 속은 따뜻한 남자 웹툰 작가의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의 종범입니다. 베가 속 비트님 작가님 눈썹 모양이 만화 캐릭터가 환한 것처럼 치켜올라가 있네요. 그리신 건가요? 베디는 유명한 팔자 눈썹인데 정확히 제가 베디하고 정반대로 생긴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만화같은 눈썹이죠. 팔자 뒤집어 놓은 거겠죠? 네. 썩난 눈썹. V자형. V자형. 그렇죠. V자형.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누가 화난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 컴플렉스 했어요. 누가 맨날 눈썹만 이런 게 아니라 얼굴도 좀 무섭잖아요 제가. 수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항상 그래서 웃는 연습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결투신청 많이 받았겠는데요? 얼굴에다가 손수건 던지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결투신청 들어오잖아요. 왠지 험악한 인상이 그러면 자웅을 겨뤄보고 싶어서. 괜히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뭘 쳐다봐. 같은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뭘 봐. 뭘 봐 이런 거. 나와. 수도가로 나와. 그렇죠. 그렇죠. 요즘 수도가 없나? 등나무로 나와. 서열 정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그분들이 항상 화가 나 계시잖아요. 나 아무 줘도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동으로 눈 깔기 연습을 많이 했죠. 저는 평화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8시 20분 눈썹이거든요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종훈 작가는 10시 10분. 10시 10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둘이 합치면 X자 눈썹이에요. 텍사스 목장으로 따라와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종훈 작가는 성격은 눈썹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저하고 베디하고 눈썹과 정반대의 성격이죠. 저도 8시 20분 눈썹 보고 순둥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깜짝 놀랐죠. 비는 분들 많아요. 깜짝 놀랐죠. 단칼에 그냥. 역눈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929님. 작가님이 맛집에 줄 서서 기다렸다 먹는 미식가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 가장 최근에 줄 서서 먹은 음식은 뭔가요? 웨이팅은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 이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저 이거 저의 땡튜브 라이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먹는 것에 관대하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걸 보고 이해를 못했던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먹어야 될까? 그러다 마흔이 넘고 작년부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문득. 나도 나한테 좀 미안하다. 한번 맛있는 걸 먹여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줄을 서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줄 서는 집은 이유가 있구나. 맛있는 거 먹는 게 즐겁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게 마흔 넘어섭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냥 줄 좀 서봤다. 그 정도죠. 줄 서면서 뭐해요? 줄 서면서요? 웹소설 보죠. 아 그래요? 누구랑 같이 서지는 않고? 거의 혼자 있죠. 거의 혼자 있어요? 거의 혼자 있죠. 덩치 이만한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아내랑 같이 먹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거의 동선이 안 겹쳐요. 제 아내는 그래도 채식하니까. 같이 못 가죠 보통. 혼자 그냥 고독한 미국 미식가로. 왜 미국이에요? 미국식가. 왜 미국이죠? 그 미식가군요. 그 미예요? 고독한 미식가로 혼자 줄 섰나? 혼자 줄 서가지고 웹소설 보면서 멀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내랑 같이 먹으려면 비건으로 같이 가셔야지. 그렇죠.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나 육식이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때 같이 가죠 또. 같이 가죠. 어디 뭐 이리지 때 가가지고. 겸사겸사 근처를 검색을 해서 가는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줄 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저는 진짜 줄 서는 거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하게 돼요. 최근에는 라멘류 한 번 줄 서봤어요. 라멘집이 줄 서서? 그렇죠. 어디 동네입니까? 미슐랭. 미슐랭 라멘집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연희동 쪽에. 그래요? 근데 그런 데는 웨이팅 뭐 이렇게 앱 같은 거 없이 그냥 줄을 세워요? 아 정말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거기는 또 약간 지금 당장 핫한 데가 아니래요. 보통. 지금 너무 핫하다 그러면 그것도 못해. 그냥. 대처가 안 됐구나. 그냥 현장 가서 줄 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정말 맛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자 오늘 코너 소개.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둘 다 엔이지 않습니까? 과몰이 멈춰납니다. 상상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우리 둘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김진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진정님.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학창시절에 스포츠 머리를 했던 것처럼요. 모두가 같은 스타일이면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힘들 것 같지만 요새 더워가지고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거든요. 만약 전국맨이 통일해서 할 머리 스타일을 투표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 분은 어떤 스타일에 투표하실 건가요? 근데 이거 그 정해진 머리 스타일을 안 하면 과태료 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요? 네. 길 가다가 사법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러니까요. 머리에다가 딱 이거 집어넣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센치 딱 재가지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원래 이런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잖아요. 탈모인들을 위해서 전원 삭발이에요. 전원 삭발을 한다?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를 달걀로 만든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과태료라며. 그분들은 내고 그분들은 그 머리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이 길이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의사 소견으로 제출하면 되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뭐 국민 세금으로 가발을 나눠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삭발로만 가면은 대부분의 청담동 샵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죠. 문 닫아야죠. 스타일링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길이는 주어져야 된다. 삭발이면 너무 이제. 힘들죠. 개발독재 시스템. 그렇죠. 그 느낌이네요. 아니 삭발 아니어도 모두가 같은 머리 스타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서 봤죠. 영화 1984에서 봤어요. 빅브라더 아레스트. 모두가 같은 머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삭발이 아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 투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발. 어느 정도 단발 똑단발. 김종서 씨 머리. 아 그러면 이제 잔등까지 내려오는. 그렇죠. 갈비 그 날개뼈까지 내려오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일단 여자분들이 그걸 원하실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네. 남자들은 이제 상투로 가는 거죠. 똥머리 똥머리. 조사시대 같이 올려가지고. 남자들은 모두 똥머리. 장발. 저는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남녀노소 안 가릴 수 있는 게 상고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상고머리요? 상고머리면은 이제 모두가 그냥. 취향 안 타고. 약간 스탠다드 같은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근데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네. 은근히 또 근데 아 길러야 되나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뒷목 시원하고 좋다 그러던데. 상고머리 하면은. 아니 아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자분들 머리 스타일을 이무일 씨. 그다음에 이제 똥머리. 하긴 짧은. 그거 아니면 이제 묶은 말총머리. 로맨에 또 봐줘. 근데 짧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길면 은근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스타일이어야 돼요. 상고 상토 안 됨. 아 그래요? 남자 똑같이. 길이만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스타일 똑같아. 염색 파면 안 돼요. 다 안 돼. 모자도 안 돼. 이거 뭐야 그게. 전원 이무일 씨죠 뭐. 그럼 그렇게 가야겠네요. 어딘가에서 누구를 식별하기에 진짜 어렵겠다. 모자는 써도 되죠? 모자 안 됩니다. 모자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써있는데. 아 그 정도로 이제 독재 시절은 아니고. 아 이미 독재 끝났어. 이미 독재예요 이거 지금. 엄청난 독재야. 김진정님의 어떤 의도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처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원은 그냥 변발 고고 이런 것처럼 전원 이무일 스타일 가는 거죠. 염색은 근데 좀 그런 게 이제 다른 색상 머리를 가지신 분들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예요? 벌금이죠. 벌금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학창시절에 그거 있었잖아요. 원래 되게 갈색인데 너 머리 염색했지. 혼혈이라니까요. 머리 끄댕기 잡히고 막 얻어맞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어쩌겠어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거 과태료다 그러면 얼마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치사해서 나 이거 돈 내고 내 머리 스타일 할 거야. 이러면 이런다고 치면 얼마까지 낼 것 같아요? 얼마까지 다 낸다? 글쎄요. 마음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벽이. 걸릴 때 말아내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사람들이 모아서? 정부 전복시켜야죠. 아 진짜? 이게 나라지? 이러면서? 저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치 생기면 죄 목이에요? 그렇죠. 한 올당. 머리카락 한 올당. 새치는 그럼 흰머리는 만 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몰랐는데 브레이크 등 하나가 나갔어. 그거 사실은 걸리면 원래 과태료거든요. 근데 한두 분은 훈방조치 해주는 거지?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 이거죠. 어? 나라에서 지금 머리 스타일 다 일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새치를 네가 아침에 못 봤어? 그거 안 칠하고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히 이건 과태료 한 만 원. 너무 강성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김진정 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 긴머리로. 네. 긴머리로 갑시다. 위헌이에요. 위헌이지. 자 오상성 님 거. 부모님께 어머니가 수술. 부장님께 어머니가 수술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3일이 휴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놀러가는 비행기를 신나게 탔는데 하필 부장님 출장이랑 겹쳐서 제 근처 좌석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부장님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게 경험담이 아니라 만약의 사연이네요. 읽어보니까 지금. 경험담이면 오상성 님 이거 완전 불효죠. 그렇죠. 팔 게 없어가지고 그걸 팔아요. 네. 맞아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선 넘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어머님 수술. 수술이 꼭 안 좋은 수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술을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겸사겸사 그거를 딱 이유를 들어서 3일이 휴가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윈윈일 수 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그런 수술도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무슨 수술인지까지는 말을 안 해도 적당히 이렇게 문대는 말이잖아요. 문대는 말. 어머님이 이번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근데 걷다대고 그래? 어느 부위 얼마나 수술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부장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제 어머님도 매우 해피해지는 그런 수술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약간 정상참작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걸렸어요. 지금 비행기에서. 부장님과 비행기에서 마주쳤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약간 비상선언과 같은 느낌이네요. 임시완 씨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그렇죠. 그럼 승무원님한테 얘기해야죠. 저 사람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있다고. 저 아저씨 지금 나 따라다닌다고. 나 부장님인데? 위험한 사람이라고. 출장 가시는데? 가들어. 출장 가시는데? 유주의 인물. 오라로 묶어서. 비행기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이분은 지금 자기 부하직원 저희 왜 저기 있지? 보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묶였네요? 그렇죠. 누가 제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거기 그런 일을 겪은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야. 말 못하게. 어? 그래서 역으로. 어? 부장님 그때 비행기에서 어디 뭐 호박당하신 거 부장님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의 비밀로 묻어놓는 걸로. 이미 근데 앞에서 어? 성재야 너 어디 가냐? 어머니 괜찮으셔? 이러고 갑자기 말을 걸었어 먼저. 상황 파악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아니. 자 이제 말해야 돼. 보고 있는 부장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아니요. 내가 새로운 티켓 사항 드릴게요. 자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 씬2. 아 대화를 해야겠다. 어 성재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접근했어. 이미. 이제 근접 쪽 끝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압해야죠. 입을 막고. 내가 내가. 막 제압해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거 비행기 납치하려냐. 아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애초에 그. 현대판 극화로 갈 마음이 없군요 지금. 그렇죠. 다 하나가 이상하게 가는구나. 지금 3일간의 휴가가 퇴직 휴가네요. 간단하면 진짜 차례 없을 거 아니야. 난. 가면 됐어. 그러니까 퇴사자네요 거의.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이 커지면 부장님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무슨 일인가 하겠지. 자 그리고.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영화 제목을 보내주세요.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7분께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3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자 휘파람 나갑니다. 애꿔주세요. 자 이문. 아 어 뭐야. 이문세의 휘파람.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있는데. 너무 고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줘야 나시실 것 같아가지고.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은 또 가볼까요. 아 1부 끝에 생방 이벤트 퀴파람 퀴즈를 내드렸는데. 문흥주님 영화 전문 라디오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내어라고. 아 이게 어려운 문제였군요. 정답을 이종범 작가가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였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백화점 상품권 3만 원을 보내드리는데요. 2025님 9908님 0803님 6303님 1035님 3650님 437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채팅창도 다 맞췄는데 문자 보내는 걸 하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또 볼까요. 네 권순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밤중에 시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기사님께 부탁해서 갓길에 정차했어요. 저 포함 몇 명이서 볼일 보려고 멀리 떨어져서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다시 왔더니 버스가 이미 출발하고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도 가방도 돈도 버스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집으로 가죠. 다행히 이것도 이제 만약에 사연이길 바랍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경험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고속버스가 휴게소 정차할 때 1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오면 놓고 가나요. 보통 확인을 하시던데요. 그렇죠. 쭉 확인하시면서. 머릿수를 센 다음에 안 오면 이제 좀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그렇다고 연락처가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누군지 얼굴이나 이런 승객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네. 그거를 화장실 가서 뭐 부산 가시는 분 누구예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저씨들마다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룰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분까지 내가 기다려준다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없으면 너무 살벌하잖아요. 사는 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갓길이에요. 갓길. 갓길. 갓길에 정차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나를 포함. 권순환님 사연자 본인을 포함. 몇 명이서 이제 산계를 한 거예요. 산계. 미션을 수행하러. 그런데 이제 본인만 미션 수행이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왔더니 이제 떠난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나? 갓길. 고속도로 히치하이킹은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저 포함 몇 명이서 볼 일을 보려고 같이 떠났다. 같이 떠났어요. 이렇게까지 몇 시간을 정차 없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레이드를 뛰지는 않겠죠. 설마 같이 가진 않겠죠. 서로 산계를 하겠죠. 당연히. 모아다 가진 않겠지. 각자 여기저기 갔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면 진짜 정말 생각해 보면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많은 게 해결되는 세상. 그런데 핸드폰 하나만 없으면 모든 게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다음 휴게소 이런 데까지 걸어갑니까? 민가 휴게소 뭐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일단 그렇죠. 톰앵크스 터미널에서 살듯이 후비게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법적인 얘기나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는 의무적으로 일정 간격마다 하나씩 긴급 전화가 무조건 있대요. 그렇죠. 비상전화. 거기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요? 노잼이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길에서는 벗어나서 왜냐하면 갓길을 따라 걷는 건 고속도로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가? 갓길을 벗어나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풀밭 쪽으로 가서 풀밭을 따라서 대신 길에서는 많이 안 벗어나고 길을 따라서 쭉 갑니다.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졸음쉼터가 있죠. 졸음쉼터가 있죠. 일단 좀 자요. 그리고 어디서 자요? 길에서 자요? 아이고 뭐 졸음쉼터라고 칸이 있으니까 길에서 자는 게 아니야. 저기 차가 있어야지 칸이 있으니까 거기 벤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고속도로 시설물 안에 비상으로 어딘가에 전화할 만한 공간이 뭐가 있죠? 지금 일단 졸음쉼터에도 비상전화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있을걸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다가 좀 주문해야 될 수도 있고 긴급한 것을 주문해야 될 수도 있고 저거 뭐야 터널 나오면 일단 무조건 전화가 있거든요. 터널? 근데 졸음쉼터 갈 때 마치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 나 진짜 10분 자야겠다 하다가 종 울리면 갑자기 잠 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졸음쉼터 들어갔는데 잠이 헛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했어요. 제가 보니까 졸음쉼터를 활용을 제가 해보신 경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졸음쉼터에 걸어 들어간다가 갑자기 거기 뭐 침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냥 차가 차가 같이 들어가야 자는 거지. 알죠. 알죠. 등나무 같은 게 있긴 하죠. 등나무 이런 거. 그렇죠. 사실상 졸음쉼터는 흡연조님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것도 이제 졸음을 깨기 위한 방편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자게 되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휴게소까지는 도보로 이동 가능하잖아요. 휴게소까지만 가준다면 물론 가능하죠. 근데 또 뭐 약간 고속도로 약간 많이 지방이면은 주변 민가 같은 데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전화 좀 쓰겠습니다. 이런 뭐. 민가까지 가서. 한민족이 정이 있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민가를 간다. 산을 넘어서. 요즘은 반달곰 풀어놔가지고. 뭐 누가 풀어놨어. 산이 야산 같은 데 조금 무서워요. 네네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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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들깨들도 있고. 확실한 거는 여러분 산 쪽에 고속도로다 그러면 터널을 일단 찾으시는 게 맞아요. 터널 들어가면 무조건 있대요. 터널 무서울 것 같은데. 다들 쌩쌩 날리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 터널에 보면은 내가 항상 터널 갈 때마다 혹시 영화 터널 아시죠? 네. 제가 그거 볼 때 이후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터널 들어갈 때마다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너무 오바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은 긴 터널 말고. 네네. 그냥 좀 짧은 터널도 그렇고. 이제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항상 보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좀 아쉽게 좁아요. 맞아요. 그 터널 안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인도. 인도는 굉장히 비좁아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터널 중에 사직 터널. 이런 건 굉장히 짧은 터널이거든요. 네네네. 차로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은 금방 들어가다가 가자마자 빠져나온 터널인데. 그냥 쉬워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 걸어보잖아요. 네. 그렇게 길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옆에 차들이 막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섭다. 부왕. 부왕.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약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중간중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관은 하나 궁금했어요. 그거 약간 피하는 데 아닌가요? 뭐 그러겠죠. 안전시설이겠죠 당연히. 모르고 항상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휴게소까지는 도보 이동. 그렇죠. 가장 안전한 건 내가 보기에는. 온풋. 온풋으로. 큰 걸음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산을 통해서 민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공비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상공비. 네. 저 같은 생각입니다. 공비로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장르가 저가던 사람은 안 됩니다. 산 자체가 약간 군사 영역인 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민간은 좀 편해야겠다. 그냥 야산은. 유명산이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달검도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갑자기 교양방송이 됐어요? 자 이경희님 사연 할게요. 번개를 맞아서 기절 후에 깨어났더니 오개국어를 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두 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외국어로 프리토킹하는 일에 로망이 있어서 세계 여행을 꿈꾸다가 진짜로 도전해볼 것 같아요. 일단 국어 뭐 정하실 거예요? 영어는 빼도 되고. 한국어는 일단 있어야죠. 왜냐하면 한국어가. 한국어랑 영어. 한국어가 디폴트로 갖기에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딸을 배운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 언어 뭐 고를 거예요? 영어 빼고요? 네. 근데 다섯 기구 거면 너무 널널한데? 골라보세요. 일단 영불독. 영불독. 불어두고 있으면 영어 불어두고 있으면 일단 서구권 한 80% 90% 끝나잖아요. 저는 스페니쉬. 스페니쉬도 있네. 스페인어 쪽으로 하면 약간 남미 쪽을 거의 다 관통할 수 있고. 그렇죠. 중앙 중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엑시코 이쪽 도미니카까지 되고. 그 다음에 브라질 포스트가로도 어느 정도 통해요. 맞죠. 맞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영불독. 영불독 스페니쉬네요. 전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럼 이제 거의 지구의 한 80% 허버하는 거 아닙니까? 불어랑 전 독어는 별로. 안 싫어요? 네. 저는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그 다음에 라틴어. 라틴어요? 네. 라틴어요? 아 그 라틴어요? 네. 왜요? 그. 교황님들이 쓸 수 있는. 미사 중에만 쓰는 거요? 그거요? 성남가는 가끔 나오는 그거요? 아라버가 낫나? 아라버가 낫나? 갑자기 라틴어요? 물론 되게. 라틴 댄스나 추라고 하시면 돼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쓰는 말이 라틴어가 아니에요. 헷갈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커히 스페니쉬입니다. 아 근데 가장 많은 인구가 쓰는 말이다 그러면 인도의 그. 힌디어하고 중국어 이게 가장 많이들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좀 가성비는 좋겠죠. 아 저 중국어 빼겠습니다. 왜요? 왜요? 번역기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이면 저기 그 모든 언어가 번역기. 한자를 그거 다 쓰고 막 이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라버도 그렇고. 그런 식이면 저기 모든 언어가. 아라버가 낫나? 아라버가 돈이 될 것 같아 왠지. 아니야. 만수르랑 대화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제 어떤 언어도 5개국어 돼도 돈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만수르랑 이제 만수르랑 만날 일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기 돌릴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을 배우면 바로 한국의 재벌집 회장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까? 그 언어를 한다고 만수르가 대화를 해줘요. 제가 파리생제르맨 구단주. 네. 그 카타르 국왕과 만난 적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아라버 했으면은. 연결 연결해서? 카타르 국왕님이 저한테 1조 정도 주실 수 있잖아요. 아. 아 자기나라 말을 하니까 반가워서. 1조. 그냥 격려 방문했는데. 한국 방송국 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중계하러 왔다고. 격려 방문하는데 갑자기 어? 코멘테이터가 아라버를 해. 야 이분 되게. 어허. 이분 참 재밌는 분이네. 길에서 어떤 외국인이. SBS 얼마야. 길에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로 길 물어보면 돈 줘요? 네. 자기나라를 말한다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딨어. 어서와 카타르는 처음이지 이런 거 출연하고. 아 그러지 그럼. 네네네네. 참 나완. 얼마예요? 이러면 갑자기 돈 줄 기세네 이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교황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네네네. 라틴어. 교황님 라틴어로 대화 안 하세요. 네? 교황님 라틴어로 대화 안 하신다고요. 아르헨티나뿐이죠? 그렇죠 일단. 그분 원래 나라가 있고. 아르헨티나뿐인 스페인어 하는데. 영어도 쓰시고. 근데 이제 교황청 안에서는 라틴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쓸 줄. 보통 말하고 쓰는 거죠. 콩클라베. 갑자기 콩클라베가 뭐야. 여러분 콩클라베는 교황님을 뽑는. 콩클라베 이태리언가? 콩클라베는 라틴어로 아니에요? 모르겠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 형도 멀쩡한 정신은 아니야. 아니 다섯 개국을 골라보라며. 맞아요. 그게 하긴 근데. 중국어 하나만 있으면 일단은. 너무 많은 사람들 커버할 수 있고. 아 근데 들어보니까 스페인시 좀. 너무 인구 쪽으로만 가시는 건 너무 자본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인구가 많으면 즐길 거리도 많고 콘텐츠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어떤 어른인지 고르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 같냐. 이제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경희님은 일단은. 일단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야지. 너무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비즈니스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자꾸 무시하세요. 사람이 너무 손물 같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비화하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라틴 대로 얘기해요. 저는 그 나라에 대화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스페인시를 배워서 리오넬 메쉬랑 대화하고. 저는 많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인싸요. 인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황님 메쉬. 아싸라스 스페인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수르. 진짜 송물이다. 진짜 송물이야. 만국공통의 휘파람을 할 줄 아잖아요. 저는 그림 그리니까 됐어요. 다 해결됨. 교황님 만났을 때. 그게 무슨 불경한 짓입니까 지금? 아니 휘파람으로 연주하는 거죠. 찬송가를. 찬송가를? 네. 보통 그냥 내가 당신 얼굴 그려줄게 하면 끝나요. 신로함 신로함. 갑자기 신로함. 가 같은 평화를 불러주는 거예요? 나 근데 진짜로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그 사람 얼굴 그려주는 걸로 거의 끝납니다. 라뽀 형성 바로 돼요. 얼굴 쓱 그려주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였죠? 문제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이분은 만수르랑 대화하는 삶을 살겠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네요. 리오넬 메쉬와 대화하는 건 뭐. 번개 맞았어요. 혹은 거미한테 물렸어요.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제일 갖고 싶습니까? 오개구가 말고 다른 능력이요? 다른 능력. 초월적 능력. 초월적 능력. 보통 번개 맞으면 이제 플래시 쪽으로 가잖아요. 플래시. 빨라지는 좀. 아니 꼭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요. 오 나는 공간 이동 항상 원했어. 공간 이동? 너무 귀찮아요. 공간 이동했는데 막 상어 아가리 직전. 랜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뽑기입니까? 갈 수 있는 데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가야지. 좌표 잘못 찍으면. 내가 가는 곳은 뽑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액상아리가 깨물 하는 데 딱 거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아침 먹는데 거기 딱 거기 해. 배 전대 디게이는 어떤 거 원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플라이. 플라이. 날 수 있는. 비행. 비행. 비행 능력. 날다가 이제 좀 큰 새들을 만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나 불로불사. 불로불사요? 불로불사. 다음 사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종님 거예요. 두 분은 만약에 뼈약볕 아래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내 몸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자랑 선글라스로 가려둔 눈가랑 이마만 하얗고 민소맨 모양대로 팔만 타버린다면 어떻게 수습하죠 이거? 이거는 근데 상상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오늘부터 우리는 만화에 나온 해결법이 있어요. 나 본 것 같은데 이거. 그 탄 부분을 오려낸 옷을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안 탄 부분을 태우면 됩니다. 한동안은 못 나가겠네요. 탄 부분을 화이트닝 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이거는 이제 역으로 가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전신 태닝 하시는 건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전신 태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토스트를 다시 식빵 흰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안 탄 데가 있으면 거길 태우면 검은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옷에서 하얀 부분 모양대로 오린 다음에 입고 마저 태운다. 그렇죠. 약간 그거 되게 미세 조종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잘 그려가지고 스케치를 잘한 다음에 눈가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근데 희극인이다 그러면 이거 천주의 이루의 기회일 것 같아요. 바로 채널 열어야지. 이거 약간 0점 빗나가면 여기 이제 금 생깁니다. 그렇죠. 선 생겨가지고 하얀색 선 생긴다고. 일단 그럼 다시 그 역태닝. 역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녀 태닝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밖에 안 나가요? 두문 물출? 아니 근데 그 때약볕 아래에서 잠들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오려야죠. 바로 옷을 오려요? 즉시 복면 제작하고. 즉시. 아니야.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졌어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눈가 이제 뒤집은 복면 같은 걸 쓰고 팔토시를 하고 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밸런스가 맞죠. 강도 복면처럼 역선글라스. 복면 앤 팔토시. 선글라스 여진 팝같이 생긴 복면을 쓰고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근데 얼굴만 해결되면 몸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몸 뭐 이렇게. 근데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그거. 저 어차피 그래요 맨날. 여름 되면은 저는 팔이 반팔처럼 그렇게 타요 약간. 복면가왕 KCM이면 딱이다. KCM님이 복면가왕 출연하면 고대로 때약볕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모양이니까. 역태닝. 역태닝. 선글라스 여진 팝 모양대로. 예예. 자 다음은요. 다음은요. 4029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빗방울이 지금보다 몇만 배 정도 커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물방울이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비를 피해 다니거나 비 사이를 지나다니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젖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약간 개미들이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물방울 빗방울이 어마어마한 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느낌들. 근데 빗방울 지금 그 노말 빗방울이 지름이 몇 미리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미리 될까요. 1미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미리라고 쳐도 1만 배에 커지면 빗방울이 지름이 10미터거든요. 이거는 뭐 잘 보이고 좋다. 피하면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의도 맞으면 바로 실신이에요. 1미터 정도라고 치면. 1미터. 어깨너비 정도. 0.1미리가 1만 배가 됐다. 어깨너비. 그 정도. 물대포죠. 물대포인데 이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대포. 이것도 맞으면 물 싸다구거든요. 사실은. 이거 물 싸다구가 아니라 모가지 꺾이는 거 아니에요. 수압이랑 위치에너지까지 합치면. 수압은 아니지만. 위치에너지 합치면 그냥 못 꺾이는 거죠. 자유낙하 곱하기 하면은. 이거 그냥 이거 너무 큰 재난인데. 차에 맞으면 차 파손이에요. 이게 이제 재난이죠. 재난물이지. 워터밤. 거기다 이게 추워가지고 우박됐다 그러면. 이거 메테오. 운석이지만 운석. 그렇죠. 이야. 워터밤 불가능이죠. 인류멸종. 인류멸종이지. 공룡은 다음 타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만 왔다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문과로 갑시다. 네네네. 그냥 물방울만 크고. 그냥. 타격은 그래요? 물바가지 머리 위로 붓는 거. 아이스버킷 챌린지 느낌. 그 느낌 정도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안 나가거나. 나가서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한 방에 올 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예 우산이라는 건 없어지겠죠. 우산은 없어지고. 아니면 강철우산. 우산 너무 하찮죠. 해구산. 해구산. 해구산은 뭐야. 강철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고. 왜냐면 물방울 그거에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죠. 아 그럼 우비도 약간 갑옷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레임 프레임 넣어가지고 아이언맨처럼. 우이는 이제 어쨌든. 판초 우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하찮게 날아가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탱글 타고 난 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오늘 이렇게 아무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게 충격이시라고요? 저희 매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재밌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간에. 아 근데 이러면은. 약간 물 부족 국가나. 뭐 무인도다. 이런 데서는 물 한 번 오면은 식수 바로 해결이네. 바로 그냥 물탱크. 그것도 또 약간. 아닌가? 오는 데만 오고. 안 오는 데는 또 가뭄이고. 이럴 수도 있죠. 아 농작물. 농작물 다. 다 부서지겠네. 젖는 수준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어택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일상복이 약간. 오토밤 느낌으로 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평상시에 수영복 입고 다니고. 장마철 되면 거의 인류 멸종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딱 우기 한 달. 장마철. 수영복 입고 다닐 거예요? 네. 래쉬가드 입고 다닐 거예요? 수영복 입고 다닐 거예요? 래쉬가드가 요즘에 수영복의 일부 아닌가요? 모르죠.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입을 거예요? 저요? 네. 저는 판초우의. 판초우의요? 네. 마음대로 합시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N4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에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도 뻘소리하며 돈 벌고 싶다라고 보내신 분이 있고요. 청취율 조사기간에 이딴 방송 해도 되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즐거우셨잖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보니까 오늘 파리올림픽 가서 저희가 좀 나중에 만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파리 잘 다녀오십시오. 스페셜 DJ들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종훈 작가 하는 날은 이종훈 작가의 DJ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경호의 아름답게 사랑하는 날까지입니다. 양 꿈꾸세요.